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를 맞아 야당 의원 81명이 월성 1호기에 수명 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. 세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 야당 의원 8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후쿠시마에서 폭발한 원전은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던 1호기였고 세월호 참사도 무리한 설령 연장이 가져온 비극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절차가 부실했고 결정 역시 위법했다며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표결로 결정한 일은 기본 원칙조차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.